헬로우! 오늘은 황금같은 주말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이금같은 주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알바를 하러 갑니다. 이동국 FC에서 하는 프렌들리 매치라고 조로 이렇게 추첨해서 하는 매치가 있거든요. 큰 행사라서 제가 오늘 알바를 하러 갑니다. 제가 사실 좀 늦었어요. 아까 아빠랑 같이 출발했어야 되는데 좀 늦잠을 자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갑시다. 제가 이렇게 허겁지겁인 이유는요. 아빠가 10시 3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이 10시 33분이거든요. 이런 시간이 없어! 늦었어! 사람 진짜 많이 왔다. 안녕하세요! 뭐하냐? 허진 많이 피곤해 보여서 커피 좀 사와줄 수 있겠니? 너무 무거워, 잠깐만! 여기 온 지 한 6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 12시 15분이네요. 온 지 1시간 반도 안 됐어요. 자, 마지막 경기가 끝나면 우리 부모님, 네가 함께하는 지니니! 사진아! 하하하하 지니니! 언니야, 이모야? 이모! 야! 언니라고! 언니야, 이모야? 언니! 그렇지! 언니가 이거 해? 나갈래! 이거 해, 너가 그러면! 언니야, 이모! 이모! 이모 아니라니까? 언니? 그렇지, 언니! 이모! 진짜 넘게 얹은다! 그리고 세 번째! 페어플레이! 경기에서만 퇴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박수아! 이 팀은 경기 대기석!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날 만약에 공이 왔어! 공이 오면 거짓말 하지마! 네 피하잖아! 나 이거 끝나고도 해! 총 맞춰서 열여섯 골! 열여섯 골? 열여섯 골 어떻게 넣어! 다시! 자! 미! 미! 와! 시현아! 미! 시현! 미! 시현! 미! 시현! 미! 시현! 밥을 먹어볼 거예요! 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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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 미! 나이스! 미! 시현! 미! 잘했어! 아니! 왜? 아니요? 겁나 못했대요! 아니야 미! 시현 너무 잘하던데? 자연이! 정윤! 파이팅! 파이팅! 거니! 일 라이! 많이 했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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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우리 코치님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서 잘 따라주세요 기분 좋아? 축하해 이거나 2등이 있어요 이제 우영 우점 오오 빅상화 에이 진몽 네? 몇 골 넣으실 거죠? 세요? 한골 다섯 골? 규민이 몇 골? 두 골 두 골? 몇 골? 소박하게 세 골 소박하게 세 골 오늘 안 세 골 너는 몇 골? 자신감이 중요해. 남자는 뭐야? 남자 아니야. 누나 유튜브 영상 재밌어? 재밌어? 네. 진짜? 네. 뭐야 여기. 잘 풀려. 여기 한 명에 수비가 붙어있어. 내가 반대 아무도 없지. 수비가. 그럼 거기다 주면 되잖아. 근데 한 명만 올라와 나머지는 다 수비만 있어. 포지션이 수비라고 공격을 안 하는 거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 배웠던 기술들을 써먹어봐. 우리 꼬리에 못 나오면 괜찮으니까. 우와. 큐미다! 저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아니 동생 잘 안고 있어. 원래 잘했지. 멋있다. 김예건 씨. 오늘 득션 와이프 씨. 우리 뭐예요? 뭐야? 눈 안에? 갔다 오고 있어요. 또 나가. 키퍼 수아. 앉아. 나가. 우와. 스포츠랑이었어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오이구. 우찌갱. 삐쇼. 삐쇼. 하나, 둘, 셋. 화이팅. 대박. 우리 레드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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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팀. 끝. 하하. 나 SPEAKER.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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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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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 2, 2, 3. 아, 아니. 시연이 잘한다. 어머 어떡해 어떡해. 이동국 FC 화이팅! 이거 뭐야. 어머 깜짝이야. 축하해. 약속을 지켰어요. 득점왕 몇원 소비야? 2원 소비. 어머 지시네. 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거의 1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 애들이 기량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뿌듯하네요. 앞으로 다음 프렌즈레비치센터 애들이 기량을 더 높게 펼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바로 런치 준비하네 지금.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바로 런치 준비하네 지금. 제가 뭐예요? 무슨 안경이에요? 이거 젠틀몬스터랑 거의 비슷한. 젠틀몬스터랑 너무 가깝거든요. 좀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좀 더 가까이? 아니요. 여기 내가 적어놓고. 아. 진짜 어이없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제시. 시끄러워. 코치님만 하겠어요? 뭐가? 네? 얼마나 정전한데. 덤스코치님이랑 먹방 찍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야. 내가 너 위사실. 샌드위치 6개 먹는 사람은 제가 어떻게. 내가 너 위사실 한 번 보고 싶어. 진짜. 뱃속에 하마가 들었나? 근데 진짜 못 먹는 거보단 낫잖아요. 아 인정 그건 인정. 인정? 깨짝깨짝 그러는 거잖아. 그쵸.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거. 저희 먹고 사자고 하는데. 근데 그렇긴 한데 막 깨짝깨짝 먹는 거. 이거 봐도 안 돼. 넌 너무 먹으니까.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얼굴만 보면 나랑 나이 같아 보이. 연예인병 지림? 인정? 아 진짜 너 인정 이거. 아 제가 언제 그래요 제가. 아 이거 너. 소식자인 척 지림 짜증남. 아 맞잖아. 왜 그래. 아 이건 인정. 힘든 척 좀 하지마 제발. 힘들어요. 언니 아저씨 뭐 하셨나요? 일단 선물 증정했고요. 네. 그 선물 준비. 증정 준비했고요. 증정 준비. 그리고 아이들 멘탈 관리까지 했거든요. 자 민 코치님. 제시님 뭐 하셨나요? 저 오늘 좀 수고했죠. 어떤 대답을 원하세요? 진지한 대답이요. 진지한 대답이요? 아유. 제시 없었으면 오늘 진행이 안 됐어요. 역시 코치님. 빠밤빵. 아 오케이. 발견할게요. 아니 이거 테이블이 어떻게 해? 생각보다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 생각보다 재밌어. 야 근데 야 너 몸무게 몇 킬로냐? 이거 몸무게랑 무슨 상황이에요? 어 시원해. 아 못찍어졌어 여기. 와 진짜. 아 죄송해요. 짐 빼기 오케이. 갑니다. 슈음. 아 재밌는데? 테라광선이라고 알아 테라광선? 왜? 아늑해요. 아 제발 그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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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더워. 다 다. 시안이 표적. 시안이 표적 찍어줘요. 시안이 표적. 시안이 표적. 아 무서워. 시안아 우리 친했잖아. 우리 친했잖아. 시안아 우리 친했잖아. 잘 먹어. 진짜 언제 서줄 거냐.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하세요? 못 해봐요. 타. 아니 오빠. 못 해봐. 너무 낭만 있어요. 아 다리가 너무 아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죠? 성도에 전혀 노을이 참 이쁘네요. 아니 근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냐고요? 저 해놈이 보세요. 뭔가 낭만 있지 않아요? 아빠 지금 약간 되게 낭만 있게 잘 나와. 구름이 거의 뭐 거의 우리 위주로 움직인 것 같지 않아? 구름? 구름이 우리 위주로 움직인다고?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아닌 말고. 다 찍는 거야? 네. 여기다 넣어 그러면. 아는데 넣으면 돼. 오오오. 그럼 이러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마지막 알지겠어요? 자 오늘 제시 아니었으면 프렌들리 미치 절대 못 끝냈습니다. 아니지 안 돼. 아아 Why? 아악. 아아아 아악. 진짜 너무.. enses 어디 있었냐면은 시상 알대? 응. 절대 빠져나. 으아아악. 저희가 프렌들리 3년차야. 3년차! 야아아악. 제일 고인물이야 고인물. 선배에요 선배. 네 저희는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희는 집에 들어왔습니까? 시안이 오늘 수고했어요. 아 아 아 꼬마 좀 오 으 으 지구 까지 시전해 주셔서 오오오오오 지금까지 cerca 지시 시시 지금까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안 했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시청해 주셔서...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아 젠도뭘해! 왜! 표시 끝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